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도 286일째 되는 24년도 10월 13일 주말 일요일 저녁 5시 반에서 6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있어 가지고 노을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옅은 구름층 사이로 햇살이 약간 비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철새들도 이렇게 날아다니구요 예 철새들도 이렇게 달아 다니고 저기 도비산 자락 위에도 철새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요 예 아주 좋아요 예 산책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감성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예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코스모스가 많이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다음주도 이번주 내내 예 아이들과 함께 음 자전거 있었으면 자전거 타러 오셔도 되구요 산책하러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쁘죠 예 해가 오늘은 이제 뭐 구름이 너무 많아서 해가 예 나오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금방 어두워 지죠 예 예 이쪽만 저쪽만 지금 약간 옅은 구름층이 있어 가지고 반영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반영은 진짜 예술이에요 아주 조용히 차분한 물살이 새들이 움직이지만 않으면 물살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저기 물질하면서 다니고 있는 철새들 동실 동실 참고로 서산시에 서산의 새는 이제 가창오리하고 충둥오리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의 꽃은 국화죠 국화 서산의 꽃은 국화 입니다 예 안면도 꽃박람회 때 안면도 홍보 요원으로 좀 하기도 하고 서산시에 주요 예 SNS 홍보 활동도 좀 하고 서산 시민 기자도 좀 취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지내다 보니까 서산에 구석구석은 좀 환경적인 부분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기업적인 부분도 좀 알고 있구요 대상공단이 그쪽에 거기는 뭐 워낙에 옛날부터 환경오염 문제로 맨날 갑론 울박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저 후지산 닮으면 저게 눈이 오면 참 멋진데 눈 쌓인게 가을에 또 단풍도 들고 그러면 멋질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